한글 프린터 연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프린터 그러면 사실 아까 정길란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독특한 상황이에요 프린터라는 거 갖다가 찍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글자에다 갈아내면 거의 모든 나라가 됩니다 독일에서 독일어 프린터 안 만들었고 불란서에서 불란서 프린터 안 만들었고 아마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안 만들었고요 그보다 좀 후진국인 나라도 그냥 갈아내면 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종대왕님이 너무 좋은 걸 만드셔가지고 그냥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지만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래서 우리가 IT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도 굉장히 아마 기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거는 빨리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알고리즘도 생각해야 되고요 오토마탈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도 벌써 한글 프린터 한글 CRT만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글 프린터에 대해서 약간만 역사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개발한 내용을 거의 다 얘기할 텐데 아주 약간의 역사는 처음 우리가 60년대에 프린터를 가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찍어야 되는데요 갖고 와서 다 영어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이름을 찍으려고 하면 영어로 L2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잘못하면 틀려요 우리 집 주소를 찍으려고 해도 서울시라는 걸 갖다가 당연히 SEOEW로 찍혔겠죠 그런 과정을 보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컴퓨터는 메인 프레임 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가 아마 처음에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건 뭐냐 프린터라는 건 드럼 프린터입니다 커다란 이렇게 드럼통 같은 게 안에 돌면서 돌면서 어느 순간에 거기 해머로 딱 때려요 해머로 딱 때려는 그 이미지가 종이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그 드럼 이미지만 갈면 되니까 드럼을 새로 조각을 해가지고 갈아끼고 다만 한글이라는 루틴이기 때문에 곡일자가 곡에 왔을 때 찍기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메인 프레임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무도 안 가르쳐줬고요 스스로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때 처음에 했던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유니백에서 한 것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DC는 키스트랑 같이 해석에 바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IBM은 조금 뒤에 떨어졌지만 그 앞선 유니백하고 CDC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안 되니까 여러 번 찍고 여러 줄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줄에 찍으면 굉장히 길어져요 예를 들면 국자 같은 걸 찍으려면 기억 찍고 우 찍고 또 기억 찍으면 세 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글자에 비해서 높이가 세 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IBM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한 줄에 찍어보자 해서 했는데 그럼 글자가 너무 작아집니다 또 한 글자에 찍히긴 찍히지만 그리고 갑자기 속도가 원래대로 하면 3분질이 돼야 되고 실제로 한 5분질로 6분질로 속도가 떨어져요 프린터 속도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데 왜냐하면 컴퓨터는 메인 프레임 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니나 마이크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 찍어보자 왜냐하면 그때는 메인 프레임은 한 번 제가 1초가 매도인가를 했어요 그 키스트에서 그러니까 찍는 것 자체가 돈인데 프린터를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가 방에 프린터가 있고 자기가 방에 미니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가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연구실에 마련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찍으려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거의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이태호 박원시 무치수 이 분 교수님들이죠 울산 대학에서 센트로닉스 프린터 프린터라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초창기에 그거를 어떻게 글자를 아래위로 옮기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한글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으로 만들어냈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상용화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이 당시는 어떻게 해서 되냐 안되냐만 체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구지혜 박사님이 제 실장님이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분이 그때 금성전기하고 주리즘이 있었어요 구시성인을 가진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 분이 이걸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 당시에 프린터들이 대부분 임팩트 프린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도트가 있는데 가서 때리는 거예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옆에 있으면은 특히 사무실 환경에서 쓰기 굉장히 나빠요 근데 잉크젯트 프린터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얘는 거의 소리가 안 난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릅니다 작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써보자 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샤프에서 만든 프로토타입을 가져왔어요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개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분도 저랑 같이 일을 한 분인데 유학빈 교수님인데 이 분은 NEC 그때 금성전기까지 NEC하고 질주의가 있었어요 NEC에 미니 프린터를 개조해가지고 어쨌거나 한글을 찍어봤습니다 여기 말하는 게 다 찍어봤다는 얘기지 컴퓨터를 막 돌려가지고 돌렸다는 건 아닙니다 찍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가서 강철희 교수님도 이 분도 애트리에 관련이 있으신 분이죠 이 분은 뭘 했냐면 리코에 있는 프린터가 있는데 이 프린터는 도트도 아니고 벡타 드로잉입니다 선을 그려서 글자를 만드는 약간 독특한 방식이에요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1970년대인데 80년대 되니까 일본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알고 나면은 알기지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거의 순식간에 1980년대 초반에는 거의 모든 프린터들이 다 한글 프린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프린터라는 건 사실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프린터는 우리가 여기서 쓰는 프린터는 윈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윈도가 지원하면 한글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독특한 게 우리는 한글만 쓰면 다 되지만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는 한글과 약간 좀 아는 채를 하려고 하면은 한자를 섞어 써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공문서는 드문드문 한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글이 어려우니까 한글로 일단 다 때웠죠 그런데 한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뒤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 발표하실 텐데 거기에 들어간 프린터가 처음으로 한자를 갖다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되려고 하면 먼저 어떤 코드의 표준화가 있어야 되는데 코드 표준화도 아마 얘기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프린터가 80년대 중반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되니까 아 레이저 프린터를 가지고서 하면 되겠다 해갖고서 굉장히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거의 뭐냐 코드가 한글 코드뿐 아니라 한자 코드가 해결되기 때문에 3000자 이상의 인쇄가 가능한 그런 것이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폰트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자도 글자 크기에 따라서 24도트짜리, 32도트짜리, 40도트짜리하고 여러 개의 폰트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간략하게 만든 프린터의 역사입니다 이어서요 그럼 제가 만든 것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것이 거기 우리 보통 잉크젯 프린터 그러면 요새 휠렛 패카드, 캐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면은 그거는 그냥 헤드가 이렇게 그냥 가서 잉크를 뿜어주는 겁니다 그 당시의 기술이 뭐였냐면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요 여기 나온 기술은 요새는 저 테레비도 다 브라운관이 없었지만 옛날 브라운관은 주사선이 날아가는 걸로 가지고서 프린터했습니다 여기서는 잉크방울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크방울이 날아가니까 실제로 안에서는 고속으로 잉크빔을 뿜어줍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갖고 왔어요 이것도 일본에 있는 샤프사가 아니라 미국의 ABDX라는 건데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은 한자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한글이 필요했는데 거의 수요가 비슷해요 우리도 최소한 16도떼쯤 나왔으면 좋겠다 일본도 한자를 하다 보니까 영문은 7도떼나 9도떼면 되는데 일본도 한 16도떼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프로토타이를 만들었고 그 프로토탑 샘플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두 개를 그런데 일본은 그냥 이미지만 찍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지를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모아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리고 프린터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키보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키보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페이스 교육은 그냥 여기 넘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미케니즘을 갖고 왔는데 이거를 컨트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게 저같이 안 보이시지만 옛날에 접니다 옆에 거기 임사이라는 컴퓨터가 보이는데 저기 아까 잠깐 나왔던 임사이라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이는 것이 프린터인데요 그때 구매해가지고 온 프로토타입이죠 이거를 컨트롤러를 어떻게 할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하자 그러니까 저 컴퓨터 하나가 컨트롤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거는 이미 있는 거고 다 완성되면 보드 만드는 건 그 당시로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까 전 박사님이 칭찬해 주셨을 때 그렇지만 뭐 하드웨어는 갖다 해갖고서 맥기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만든 것이 여기 보시는 컨트롤러를 만들지 말고 대부분의 기능은 임사의 컴퓨터를 갖다 쓰자라는 것으로 결혼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되고 메모리가 되고 CR 보드가 저절로 돼요 남은 거는 마지막 디테일한 컨트롤러 기능이 남아있습니다 그 컨트롤러 기능은 할 수 없이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보드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아주 조그만 메모리입니다 12 곱하기 14짜리 되는 메모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트리거링을 하면 12 곱하기 14의 빛 패턴이 확 날아갑니다 그런데 얼마큼 날아가냐 하면 이 마이크로 세크에 한 도트가 날아갑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처리 못해요 이거는 하드웨어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 없이 보드가 만들어졌고 굉장히 거참한 것 같지만 결국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조그만 컨트롤러에 아주 조그만 카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보냈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들어가니까 키보드에 출력을 해야 되고요 또 나중에 CRT하고 프린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게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면 글자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치면 이게 가의 기억인지 고의 기억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가의 기억은 약간 이렇게 커브가 있어야 되고 고는 직선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키보드가 4번씩을 썼습니다 이거는 옆으로 가는 기억, 이거는 위에 있는 기억 그걸 표현한 방법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보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은 아까 잠깐 나왔던 S3 언데드 보드 이것은 임사회의 기본 보드니까 프로토타입 보드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드웨어를 보드를 안 뜨고 와이어 앱 그래가지고 이렇게 핀을 돌려가지고 손으로 잡는 거 아니면 이렇게 건을 잡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방식으로 하면 한 번 일주일 후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로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짜는 일만 남죠 소프트웨어 짜는 일은 이렇게 됩니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그 당시로는 처음 생각한 사람은 다 어려웠습니다 저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그냥 간단해요 모음은 수직 거부 수평이 있다 그 다음에 종성에 따로 있고요 모음이 복모음이 따로 있다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중에서 받침이 있으면 좀 짧아야 되고 받침이 없으면 짧아야 되고 받침이 없으면 좀 길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했고요 한쪽으로 고민하는 게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작게 만들어서 써야 되느냐 왜냐하면 싱글보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거를 그런 문제가 없이 처리하려면 메모리를 조금만 써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한글 이미지를 보는 게 첫째였습니다 아마 지금 개발하라고 하면 더 이쁘게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쁘게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찍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현한 걸 보면 결국 프로그램은 한글 코드 이미지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프린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글자를 찍을 때 한자 한자 찍는 모드가 있었고 컴퓨터에서 오는 걸 연속적으로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받을 때는 굉장히 빨라야 돼요 이걸 프로그램 짤 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을 컨티뉴스 모드가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대충 다 해결해가지고 결국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실지 모르지만 거기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실력무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딱 보시면 알지만 글자가 좀 기울었어요 아래로 똑바로지가 않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인크리먼트 모드에서 한자 한자를 찍을 때는 똑바로 찍힙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찍을라면 주사선이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요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재미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과는 발표를 했고 어쨌거나 언론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과제 책임자이신 구지혜 박사님이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금속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후속 사업화를 그분이 하셨으면 되는데 사업화를 못하는 바람에 그냥 개발한 걸로 그냥 끝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혼트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제일 처음에 보이시는 그 드럼이라는 거 있어요 대한민국 글자는 이제 예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글자 하나를 찍기 위해서 세 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자하고 국자의 길이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게 70년대 초반에 보이는 라임 프린터에서 보이는 거고요 그 두 번째 보이는 게 제가 만든 그 당시의 기술로 도트가 좀 깨끗하면 더 예쁠 텐데 도트가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서 글자는 안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까지는 그 프린터 4장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그래픽 프린터가 들어왔죠 우리가 보통 쓰는 프린터들은 다 그래픽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한자까지도 모았을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엔 결국 윈도우가 들어오고 맥키토시가 들어오니까 프린터에서 한글 프린터라는 건 왜 필요하냐라는 게 됐습니다 결국 아무 프린터나 다 한글 프린터가 됐죠 이제는 그러니까 한글 프린터라는 개념은 없어졌죠 그렇지만 한동안에 그런 게 있었고 한동안에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보내지면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본 빈맵 폰트도 그려보니까 안 예뻐져요 자꾸 폰트 사이즈를 바꾸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쓰는 폰트들은 기본적으로 그 다 아웃라인 폰트다라는 것으로 역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한글 프린터라는 것이 순수하게 한글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 한자도 좀 보이다가 이제는 한글 프린터는 개념 없이도 여러분이 한글을 자유자재로 쓰이는 그런 세상까지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